충남도와 천안, 아산시,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충남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정부 공모 선정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입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원해서 지역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충남도는 탄소중립기반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천안과 아산 등의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